일본이 달 탐사선을 장착한 로켓 발사에 성공하면서 내년 초 본격적인 달 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우주 강국들의 달 탐사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지는 가운데 각국의 협력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.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. 교행음과 함께 로켓 엔진이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습니다. 일본의 H-2A 로켓 47호기로 달 탐사선 슬림과 천체 관측위성 구리즘을 장착했습니다. 달 탐사선과 관측위성은 모두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했습니다. 그동안 달 착륙에 고배를 마셨던 일본은 내년 1월에서 2월 탐사선의 달 착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이미 미국은 달의 유인 탐사와 우주정거장 건설 등을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 인도는 지난달 22일 무인 달 탐사선을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 남극에 착륙시켰고 중국은 내년에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템프를 채취하려고 하는 등 우주 강국들의 달 탐사 경쟁은 가열되고 있습니다. 이런 가운데 일본은 인도와 달에서 물을 찾는 루펙스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합니다. 중국과 러시아는 2036년 운영을 목표로 달 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등 각국의 우주 협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. 일본이 달 탐사 실현에 한층 더 가까이 가면서 달 탐사를 위한 우주 강국들의 각축전과 합종 연행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도 예산 증액과 우주전담기구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.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.